까꿍! 까꿍의 마법! 자, 동사사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 가이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디 김종웅입니다. 자, 제가 까꿍의 마법이라고 했는데 까꿍! 놀랐죠?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왜 까꿍이라고 했을까? 아마 아시는 분은 알아요. 왜 까꿍이라고 했는지 분명히 느끼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 그와 관련돼서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 영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라는 과목이 굉장히 소수 과목이잖아요. 선택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동세사를 선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활용하고 고맙습니다. 함께 잘 이겨내봅시다. 자, 지금 이제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뜨거운 여름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인데 아이들이 6평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의고사에서 잘 보면 잘 봐서 걱정입니다. 이거는 비단 동세사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어, 영어, 수학, 기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잘 보면 잘 봐서 걱정입니다. 어? 너무 잘 봤는데? 네, 내 성적이 맞나? 찍은 게 맞아서 그런가 보다. 다음에 못 보면 어떡해? 걱정인 거야. 잘 봐도 걱정이고요. 못 보면 또 못 봐서 걱정입니다. 못 보면 어떻게 되니? 아, 나 뭐 했어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 지금 몇 개... 나 뭐 했지? 아, 공부 방법이 잘못됐나? 아, 커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방법을 바꿔야 되나? 장소를 바꿔야 되나? 걱정인 거예요.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걱정.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걱정. 이거는 비단 이 감옥만 그런 건 아닌데 이 동아시아 세계사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런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어차피 역사는 개념. 어차피 탐구는 개념부터니까 개념을 다시 봐야겠구나. 아, 잠깐만. 개념을 다시 보자니 너무 강의가 많아요. 이거 언제 다 봐? 아, 알고 있는 내용 또 보는 게 좀 시간 낭비 아닐까? 아, 근데 또 불안하니까 봐야 될 것 같아. 선생님, 개념부터 다시 봐야 될까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연표부터 해야 될까요? 어, 연표 암기는 도대체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제가 암기력이 좀 부족하니까 수능 보기 직전에 저는 연도 외울게요. 아, 아니다, 아니다. 여름방학 때 외울게요. 아, 아니다, 아니다. 지금 외울까요?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선생님, 이거 문제풀이 언제부터 해요? 우리 문제풀이를 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별로 없어.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이거 언제 풀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답을 먼저 드려보면 개념과 연표, 기출 모두 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 여러분께서 만약에 개념과 연표까지가 암기가 잘 되고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제를 많이 풀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우면 돼. 근데 개념도 아직 제대로 안 끝냈는데 문제부터 푼다? 이런 친구 있습니다, 선생님. 사탐은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면 도움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제가 개념을 정리하려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컨텐츠가 굉장히 부족한 소수 과목이에요. 선택자가 굉장히 적다고요. 그러니 EBS에서도 모의고사 안 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없잖아요. EBS 모의고사 없잖아.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우리가 아끼고 아끼고 아껴둔 뒤에 한 번 풀 때 정말 제대로 풀면서 활용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개념과 연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추를 풀잖아? 그러면 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틀리는 문제를 가지고 개념이랑 같이 본서 정리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개념 끝나고 다시 문제 풀 때는 나 이거 풀었던 거야. 풀었던 거라서 쉽게 풀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문제가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아껴뒀다가 최소한 개념과 연표 정도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된 뒤에 풀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야 문제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제 커리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 연표, 기출, 압주, 교과, 그리고 파이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만 볼게요. 즐거운 개념의 모든 것. 여기는 개념 강좌였어요. 이미 겨울방학 때 끝났습니다. 강좌가 많죠. 워낙 다루는 내용이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총 강의가 동아시아사 30, 세계사가 31강짜리가 나왔어요. 엄청 많죠.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판서와 교재, 판서와 교재를 번갈아가면서 보는 그런 강좌가 이미 완강이 되어 있고 다음 연표도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연표 강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개념 강좌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 동아시아사는 중국사 한 판에 따로, 한국사 한 판에 따로, 일본사 한 판에 따로 이렇게 쓰던 거를 연표에서는 거를 한 판에, 한국, 중국, 일본은 한꺼번에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되어 있는 표가 연표 특강에 나와 있는 그 개념편을 보시면 거기에 한 판에 눈에 다 보이게끔 정리를 해요. 제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보다 아무것도 없는 칠판에다가 그냥 판서하면서 쓰는 거잖아. 뭔가를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PPT로 띄워놓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제가 판서하는 내용을 따라가다가 제가 자꾸 물어볼 거예요. 연표는 개념이 끝나고 나서 듣는 거라는 전제 하에 수업하는 거니까 이게 뭐라고?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아!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뭐야? 물어볼 거야. 제가 현장에서 수업하는 거를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내용을 여러분도 함께 대답하면서 보시면 좋겠다. 플러스, 이 연표 강좌에는 수능 특강에 대한 내용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올해 나왔던 수능 특강과 관연도, 지난 연도와 지지난 연도까지 수능 특강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주제와 관련된 사료들을 제가 뽑아서 함께 첨부 파일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 혹시나 내가 수능 특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올해 것만 말고 지난 것들도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연표 학습과 함께 보고 싶다. 이 강좌에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미 그 수능 특강과 관련된 파일은 올라가 있어요. 파일을 다 첨부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표 특강은 이미 끝났어요. 4월, 5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웅! 기출해보는 것. 왜 이름이 새로웅이냐고요? 일단 웅자는 이제 제 이름이라서 그런 거고. 새롭잖아요. 제가 그전에는 문제풀이 안 했거든. 근데 문제풀이 강좌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고 촬영일 기준 이제 거의 완강이에요. 완강이에요 이제.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 건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부터 풀지 말고 어느 정도 학습이 된 뒤에 문제를 풀자고 그랬잖아. 그래서 해당 문제풀이를 보시면은 뭐 강좌를 한번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주제를 한번 선택해서 그 강좌 거기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 근데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 문제를 분석하는 걸 같이 할 거고요. 그 문제에서 담겨져 있는 그 숨은 내용 또는 지역적인 내용을 교육과정 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교육과정은 늘 수업시간에 얘기하지만 교과서, 지도서, 부도입니다. 그 외적으로 제가 뭔가를 이야기를 한다.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를 해요.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찾아보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의 출처를 밝히면서 보여드립니다. 이런 거에서 찾아왔어.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는 여기까지 나와. 이렇게 설명하거든. 해서 개념도 끝났고 연표도 끝나고 나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거는 웬만큼 알고 있다 해서 넘어갑니다. 물어보고 넘어가고 지역적인 것들. 그동안 잘 안 봤던 것들. 아니면 지도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강좌가 여기 있는 기출의 모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반가워요. 하는 압축에 모든 것이 있어요. 이거 여름방학 특강이에요. 이거 여름방학 특강 제가 강의 계획서를 각 학원마다 이제 올려놨는데 지금 이제 여름방학 특강 이제 아마 그 뭐, 이게 뭐지? 뭐라고 하죠? 수강신청? 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 하고 있을 거예요. 뭐죠? 접수? 어, 그렇게 뭐 하고 있을 거야. 거기 강의 계획서도 써놨는데 저랑 개념과 연표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보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선생님 그러면 김종홍이라는 사람이랑 개념과 연표까지 다 했는데 안 들어도 되나요? 아, 들으면 좋죠.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마지막 촬영하는 그 마지막 강의에서도 다음 커리를 얘기할 때 하겠지만 제가 개념에서 쓰는 표 그게 연표에서 한 판으로 들어오죠. 각 국가마다 있던 걸 한 판에 쓰잖아. 한 판에 쓰는 연표 때 쓰는 표가 이때 쓰는 표랑 거의 똑같고요. 이때 쓰는 표가 이후에 나오는 커리큘럼에 나오는 모든 표랑 거의 동일합니다. 단, 깊이와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그 틀은 똑같아요. 개념 때부터 파이널 때까지 제가 쓰는 모든 표는 기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수업하신 분들은 이미 익숙한 표가 나올 거고 익숙한 멘트가 나올 것이며 익숙한 개념을 물어볼 거야. 단, 개념 플러스, 연표 플러스, 수특 플러스, 지엽적인 내용을 한 판에 정리해서 그냥 싹 다 넣어놓는 압축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역사과목은 어제 제가 현장 가기에서 어떤 친구랑 질문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하기도 했는데 역사과목은 여러분 알고 있듯이 고인물 대잔치라고 합니다. 워낙 고인물이 많다고 해요. 다른 과목은 안 그래? 근데 왜 하필 역사과목이 그런 선입견이 더 강할까? 하는 만큼 계속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인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 암기하면 돼. 계속 쌓아가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역사는 큰 틀을 잡아놓고 개념 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끝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틀 잡아놓고 계속 살채어가는 거야. 개념, 연표, 뭐, 뭐 쭉 쌓아 올라가면서 그 틈새를 다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표현은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들으면 되게 신선하고 도움이 더 많이 될 거고 저랑 같이 기존에 수업하셨던 분들이라면 싹 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표로서 여러분이 한 번 점검하는 그런 복습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이기 때문에 총 4주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이게 12강이 아니고, 아니 15강이야, 12강입니다. 12강이야. 이거 12강은 4주짜리야, 4주짜리. 그래서 12강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뜨거운 여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9월쯤이 되면은 제가 놀랍게도 교과해 보던 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름이 이제 교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화 강좌예요. 이게 작년까지는 제가 주제사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주제사 특강, 말 그대로 여러분께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시면 그런 거를 강좌로 만드는 그런 강좌야. 현장에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런 거 정리해 주세요. 선생님, 저 이런 거 정리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 알았어. 그걸 내가 강좌로 구성해서 만들어 볼게. 해서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솔직히 이 주제사 특강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학생들의 요청사항을 받다 보니까 만들어진 강좌예요. 제가 먼저 계획해서 한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만든 강좌가 주제사 특강입니다.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선생님, 저는 지도 문제가 나오면 자꾸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싹 다 모아서 지도 특강을 했고요. 선생님, 저는 조약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조약만 싹 다 묶어서 조약을 분석하는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하는 거지. 특히나 세계사 같은 경우는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 세계사가 되게 다양한 국가들이 존재하는 그 시기를 배우잖아. 예를 들면 18세기 유럽사라고 하면 거기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다 있는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여기서 영국과 프랑스가 뭐 하고 있대. 저기서 막 독일이 뭐 하고 있대. 복잡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말고 그냥 영국사만 보면 안 돼? 프랑스사만 보면 안 되나? 그래서 영국사만 쫙 정리하고, 프랑스만 쫙 정리하고, 독일만 다 정리합니다. 이게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전에, 하반기잖아. 그 전에 여러분들은 개념과 연표의 기본적인 틀, 이런 것들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 있어야 이게 효과를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주제사 특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달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맙습니다. 이 고마웅이란 말은 뭐 여러분이 저한테 얘들아 고마워해봐 한번, 고마워해.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왜냐고요? 파이널까지 저를 찾아와주신 거잖아. 너무너무 고맙죠. 파이널 모의고사를 이제 총 이제 5회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날 수 있는데 10월달이 예정이고요. 보통 이제 하품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 문항이랑 출제되는 그 뭐라고 해? 주제별, 파트별, 문항수 이걸 조절해서 내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내고 싶은 거 제가 올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올해 수능특강이나 올해 기출문제를 쭉 분석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를 묶어서 문제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뭐 아시다시피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알죠? 실제 어제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현장 조교도 없어서 제가 스탬프로 다 하고 있잖아. 아무도 없어. 혼자 다 만듭니다. 혼자. 혼자 만들다 보니 뭐가 장점이냐면 분량을 많이 뽑아낼 수는 없는데 왜 이 문제를 내가 냈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출처도 제가 밝혀드립니다. 제 강좌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있다면 이 파이널 강좌를 작년에 혹시 들으신 분이 있다면 알 거예요. 이 출처 다 어디서 갖고 오니? 교과서, 지도서, 부두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 어디서도 외부에서 가지고 오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이 문장 하나에서 차관해서 이거 때문에 문제를 냈어. 왜냐고? 이번에 출제되었던 뭘 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중에 봐봐. 분명히 도움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널 강좌로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10월까지 이게 1년 동안의 커리큘럼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촬영일 기준으로는 이제는 여름방학 특강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 특강, 압축 특강이죠. 그리고 주제사 특강, 즉 교과의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까지 총 3개의 커리가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동아시아 세계사 동아시아사 세계사의 과목을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제가 조금 답변이 조금 밀려서 Q&A 조교분도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밀렸는데 다 답변 드려요. 다 답변 드립니다. 하루 이틀 내에 다 답변 드리니까 꼭 한 번씩 물어보시고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셨죠? 그래서 불안함을 안고 공부하면은 되게 효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보다 실력자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문의해보시면 내가 좀 안심할 수 있거든. 예를 들면 김종훈 회사님이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안 좋아요. 왼쪽 무릎이 되게 안 좋거든 지금. 불안하잖아. 어, 뭐 그러지? 병원에 가. 의사 선생님이 어, 뭡니다. 좀 안도하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구나.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불안함을 안고 공부하지 마시고 궁금함을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세상 가장 어려운 거 뭐? 저도 잘 못 지키고 있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하게 나아가는 거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꾸준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거잖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참아가면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을 제가 긍정의 힘으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까꿍!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메가스터디 usually